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이항아 교수입니다. 세계는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수많은 디자인 정보들과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와 디지털적인 감성을 지닌 전문 디자이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에서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실무 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멀티미디어 디자인의 여러 분야를 배우게 되며 기초 디자인에서부터 첨단 그래픽 디자인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시각 디자인, 웹 디자인, 모바일 디자인, 미디어 아트 영상 디자인, 산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 여러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멀티미디어 디자인 응용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들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격증과 실무 중심의 특강, 동아리 활동, 그리고 세미나 개최 등 전공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서 최첨단 디자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디자인 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학과의 교과 과정, 다양한 학과 소식들,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들, 선후배와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혼자 참여하지만 개인별 지도 교수님과 학과 조교가 학습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학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에서는 매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여러 분야의 디자인 작가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쉽게 공모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를 통해서 수상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전시장에서 수상 작품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학과 동시에 학교와 학과의 다양한 지원체제와 경험을 통해서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확인해볼게요. 3,2지 마이버스. 3,5이벙기. 4,5 degrees. 5,5 heavens. 4,1 bird,4,2,2. 5,5L.